유정의 시작 오늘 그래서 팀을 어떻게 나낸다고 하셨죠? 마나가 예은이랑 팀하고 싶다던데? 진짜? 맞아! 너무 감동적이야 하지만 우린 사다리 타기야 할 거지? 방지 나는 정말 실명이야 아니야 아니야 사다리 안 탈 거야 나 너랑 할 수 아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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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까 방송하기 전에 남이랑 얘기했거든 우리 팀 하면 어떨까? 이랬는데 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둘이 막 게임 얘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 소리 진짜 많이 지르잖아 그것도 맞긴 하지마 아 난 진짜 못하고 진철 난 너와 하면 꼴등이 하도 좋아 세상에서 제일 가시적이야 맨즈 진짜 똥이었어 너 다 찾으래 난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봐봐 너 내가 널 박살내줄테야 내봐 쌩 아니 웃긴다 아니 너는 결혼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 너 어차피 나 마나랑 한빵했고 마나한테 결혼하자 할 거잖아 어? 결혼할래? 야영도 하자 그래 너는 결혼하면 안 되지? 봤어 정감지? 니 얼굴 개떡꺼 응 아니야 마나랑 키 완전 작게 만들어야지 아니 나 키 작아 무슨 소리야 초딩이야 무슨 소리야 목소리도 완전 초딩이지 무슨 소리야 네가 더 초딩 같아 네가 더 초딩 같아 뭔 소리야 근데 마나랑 좀 초딩 같긴 해 야 초딩한데 초딩하라고 하면 화내 뭐라고? 어? 어떻게 그래 아니 안녕 나 왜 이렇게 작아 지금 봤어 나 나이 딱 다 키웠잖아 아나야 넌 초딩이라 어쩔 수 없어 개소리야 아 개소리야 개소리이래 진짜 안 됐다 아니 더 넘겨줘 더 더 이렇게 해야겠다 안 보이잖아요 저기요 아 개기였다 해봐도 제일 크게 만들어줘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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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나나 제일 크게 해줘 억년은 키 몇이야? 나 165 나는 180 나 키 잘못 맞았다 나 2m 30이야 나 9.2m 80 나 3cm야 3cm 빠지지마 아니야 아니 왜 싸워 악류가 키 작다고 놀려 마나가 자기가 3m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3cm야 3cm 이랬어 나 진짜 엄지손가락 빠지지마니 엄지공도래 나 일본어 배워왔어 뭔데 와따시노 오빠이와 이빠이데스 아 저거 자 어떡하지 저거 와따시노 빠이와 아 빠이와 아 빠이와 난 강재가 새로운 게 제일 좋아 예은아 오빠이 왜 다른 거는 나 근데 일본어 잘해 나는 나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응 우리 일본어로 대화해볼까? 네 명이서 그래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해 다들 응 좋아 응 좋아 근데 악류가 그래서 악류가 악류가 없어서 응? 왜 왜 왜 이해하고 웃는 거야? 아니 모르겠으니까 내가 웃는 거지 너 알아들래? 아 다시 말해줄래? 다시 말해줄래? 너 처음 본데 아 진짜? 아 그 맞아? 야 되게 긴게 얘기했는데 너 처음 본데 이게 끝이야? 원래 하지매 부사가 처음 보는 거야 아 진짜? 인사를 받아줘야지 하지만 마시는데 와타시노 오ayan 나쪽의 일본어로 하시메 그거 말해줄래 하시메 그거 말해줄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하냐 어 와타시와 악류 대쓰 응 요로시 고네가이시마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네 와타시노 오ayan 인파트에스 이거 자기소개하는 거 아니야 원래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 하는 거야 맞아 그 자신감 아주 좋다고 생각해 비섬제압이라고 하는 거 아 이런 거 오빠라와 아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하냐 왓타시와 안녕하십시오 그러지 그러지 좋네 왓타시노 오빠라와 인빠라와 자기소개하는거 아니야 원래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하는거야 맞아 그 자신감 아주 좋다고 생각해 기섬제압이라고 하는거야 이런거 가보자 우리 잘 나온다 간다 나 여기야 못끝해 그래 괜찮아 내가 올라갈게 그럼 난 어디로 가지? 저 아이템 먹어버려 지금 만화 비웃은거에요 지금? 아니 아이템 먹으러 가는거 아니었어? 괜찮아 만화하고싶은거 다해 만화하고싶은거 다해 지나가도 될줄 알았어 아니 괜찮아 만화하고싶은거 다해 우리 미니게임에서 밟아버린다는 느낌 알지? 로프로 모양잡기요 큰일난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가운데에 문제가 나와 로프로 모양을 잡아야돼 그치 이런 느낌 이거 아닌가? 이건데? 아닌데? 아니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환내줄수있을땐 혼내줄수있을땐 그렇지 그렇지 마라 너무 잘하고 그냥 아니 그렇지 너무 잘하다 우리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미안 혼내줬다 진짜 많아요 우리 이지 이지 강지 컷 아니 이번엔 할수있어 1 1 1 나와 오 와 아니 강지야 나 이제 저거 안할래 너한테 욕한거 아니라 얘네리한테 한거야 거짓말하지마 나비한테 욕한거잖아 나쁨 니가 1위라고 했잖아 일로왔잖아 우린 잘나올거야 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그래 맞아 괜찮아 어 오케이 나 별 벨 먹을수있어 아싸 나비 벨 먹어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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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예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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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슬퍼해 슬퍼해 저 베들걸이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는건 좀 그렇지 않을까 아 음식까지오는거네 응 음식 가져오는거네 아 이런ично 오케이 Bettering 길먹으라네irl 빗막을 해? 양상추가 좋아! 나비야! 나비 뭐해! 이거 왜 안 내려져? 토마토 위에다 올려야지! 토마토가 예차가 올렸다! 나이스! 우리가 올렸다! 언니 이런 것도 안 올려주면 이게 게임이야? 나비! 토마토 좀 더 상추 앞에서!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도망가! 가자! 힘을! 와! 뭐야! 와!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방금! 어디로 갔지? 저 스타 어딨어? 없어 없어! 앞으로 가서 앞으로 한 번 가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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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더 가서 펜 먹고 갈고 친구라고! 친구! 펜스 아니야! 그냥 펜스 만들어 버리네 그냥? 일 나와라 일! 주사위라도 개 와! 나 좋아 좋아! 다 사면 나쁘지 않아? 이거 여기로 지나갈 수 있어!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뭐야? 왜 안 알려줬어? 왜 알려줘? 진짜 나쁘다! 우리는 산책만 하다가 가자! 산책만 하다가 가자! 미니게임! 우리 이겨버리자 또! 만화야! 당연하지! 얼굴 완성시키기? 아 눈이다 눈! 아 이거 보이나? 어! 우리! 우리야! 야 우리는 뭐냐?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 야 우리는! 야 우리! 이모쿠키가 박살났는데? 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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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렉! 뭐야! 렉! 뭐야! 렉! 뭐야! 렉! 뭐야! 렉! 뭐야! 어! 좋아 좋아! 어! 어 뭐야? 어? 아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신이 이야하하하하하 불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왜 저게 다 똑같애? 말이 되냐고 아 우리가 찍었어 우리가 찍었어 말도 안 돼 이거 방장사기 방장사기 렉벌 아 저기요 아 저기요 또 똥슈새로토쌈! 이거 튕겨왔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되나? 우리 별 어떡해!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나비야, 상자는 우리야. 상자! 와 이거 없어 진짜! 이거 뭐야? 언밸런스... 어트레이스. 아 오케이. 내가 살짝살짝 저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무 많은 거 에버야. 가자 가자 가자.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가 가 위자 위자 위자. 가자! 이거 다 동료 때문이야. 드디어 별 먹는다 우리. 별 하나 먹었다. 나이스! 나이스! 나비가 나이스하지 않았어 방금. 얘는 강렬한... 강렬? 강렬한 친구니까. 아 나 진짜 잘한 거 봐. 난 강제는 축하 못해. 나도 못해 미안한데. 별 먹기만 해봐 그냥. 난 진짜... 난 별 수량 안 갈 거야. 너 결혼식에 나를 우라이폴로 죽이랬잖아. 와 별 두 개. 괜찮아 돈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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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멀리 멀리! 나이스 나이스! 좋아. 바로 두 개네? 저것도? 저것도 두 개. 아프지 마 닌텐도야. 그 게임이 진짜 큰일 난 듯. 엎어지나? 제발! 야 엎어졌다. 엎어졌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그래 여기까지 하자. 우리 1대1이다. 그래 그래 1대1이다. 나 좀 치네 만화란 얘기니? 그럼. 야 너네도 장난 아니다 진짜. 잘하네. 너 좀 치너라. 나와요. newsboy. to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